어떻게 멋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어서 바로 가볼텐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신청곡도 받을거에요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가수 보고 싶은 춤 있으시면 아무거나 얘기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할 줄 모르면 못한다고 얘기할테니까 옛날 가수도 상관없구요 대신에 트로트 가수는 안돼요 간혹 가다가 정동원, 임영웅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건 안되구요 그나마 아이돌 옛날 아이돌이어도 되니깐 혹시나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음 곡 한번 보이그룹 보고싶어요? 아니면 걸그룹꺼 보고싶어요? 보이그룹? 보이그룹? 오케이 그럼 보이그룹 중에서 저희가 가보도록 할텐데 하아 멋있는것과 신나는게 있어요 멋있는거라고 스트레이키즈의 특이 있구요 신나는거는 구석순에 파이링해야지 요렇게 있어요 어떤거 좋아요? 파이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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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미 세뇌가 되신 분들이 몇명 계세요 저희 공연을 몇번 보신 분들은 세뇌가 되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석순에 파이링해야지 한번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울줄 알았는데 굉장히 덥네요 저도 옷을 챙겨왔는데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못입겠는데 이 친구들 중간에 이 친구가 사라지면 옷사러 간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딩해야지 한번 우리 윤은 덥지만 파이팅해야지 여러분들 내일 일하러 가야되지만 파이딩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게ู้ Number One isch 5 4 4 4 5 idea 아, 파이팅 해야 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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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일어나야 주신데 이 자랑이 해가 추천돼 이 자랑이 계속 실고도 다 돼 오오오 제가 가 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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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파이팅 겅', 나의 팝트 나의 팝트 나의 팝트 또 또 또 아정받은 또 왜 이제리초에 Joining 다 이여품 꺼본적에 윗엽한 모두 같애 셔넛봇 예 널 쫌 매어 보자 우린 여러분이 보상성 안으로 되는 하늘eng 우리 다 기대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려주겠어 기내야지 마주겠어 I'm fire, I'm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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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위허한 몸도 다 돼 Shut up up I'm fire 넌 손에 안 번 더 타 우린 여러 범계 풍선 반복되는 하루에 소작이 되는 순으로 내 앞에서 불려주겠어 지키내아가 맞춰겠어 I'm fire, I'm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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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가가도 목에 미리 먹었죠? 항상 하시고 물 안 먹어도 마시는게 다 여기서 비타민 A, B, C 다 못 되는 하루에 이 세상이 되는 하루에 눈에 대해서 불러주겠어 눈에 대해서 못 정했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내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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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화이팅이 되셨나요?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어떻게 좀 화이팅이 되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화이팅 되셨어요. 사실 다음 곡 이어서 바로 가볼까 하는데 이렇게 신나는 곡 한번 그대로 이어서 가볼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줄까요? 신나는 곡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신나는 곡 뭐가 있을까요? 신나는 거라면서요? 백이지스 신나요? 처음 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신나는 곡 NCT 백이지스 한번 되게 신나게 가볼께요. 그럼요. 백이지스 너무 신나죠. 백이지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으로 나오는 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아무거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봐요. 신나는 곡 말해달라 했는데 백이지스 얘기해 주는 저희 모든 멋지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백이지스 안 추고 싶나? 노래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백이지스 한번 멋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둘 다 아 넌 조금 백이지스 오케이 진짜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노래 튼 줄 알았죠? 감사합니다.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진짜 가볼께요. 거기에 팩을 O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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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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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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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